Q. 초연으로 이 작품을 만났을 때가 7, 8년 정도 전이 된 것 같은데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나게 된 것이 오늘도 입장하면서도 대리하면서도 느꼈어요. 나는 정말 감사하구나. 나는 정말 감사함이 많은 배우구나. 더 열심히 경선하게 해야겠다.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저희 무대의 문화들이, 무대의 장르가 좀 더 많은 분들께 쉽게 그리고 자주 자주 뵐 수 있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서 들었고요. 저희가 무대에서 열연을 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을 때 그런 현장감들이 물론 극장에서 주는 생동감이라는 거, 라이브라는 힘이 엄청나지만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봤을 때도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던 세세한 많은 부분들, 배우들의 눈빛이나 정말 손짓 하나하나, 손 끝 떨림, 예민한 떨림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더 가까이 보실 수 있고 또 일단 선배님들의 엄청난 바이나믹한 움직임들을 더 역동적으로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참여하게 된 배우로서 깊이 감격하고 있습니다.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참여감이 생기네요. 감사합니다.